웨어 이스 마이 해멀 직역을 하자면은 내 망치 어딨어 어딨을까요 안나오고 좀 부수자 야씨 망치가 있어야지 부수지 야 망치좀 줘 야 진짜 망치찾는 게임이야 어 뭐야 이거 뭔데 뭔데 뭐야 깡지야 잠깐만 있어봐 너도 부서져 내 몸에 박치게만 부서져 뭐야 뚜껑 어디갔어 뚜껑 자 여기로 한번 들어가봐요 예씨 빠쎄 안된다 차는 어떻게 부셨지 어떡하는 게임이야 인디게임인데 야 점프점프점프 아쏘 아쏘 내가 얼마나 무거운데 아쏘 예씨 이게 망치인가 이게 망치인가 아니야 야야 망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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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망치 어딨어 진짜 내 망치 어딨어 망치가 있어야지 들어갈거 같은데 감히 내 망치를 타이어로써 부셔주마 이거 어떻게 부시냐 진짜 답이 안나온다 froze versus 벨로 패드로 하자 패드로 공격키가 안모거 이거 어떻게 부수는거지 나 안анные키 없고 지금 점프밖에 안돼요 어떻게 부ew었지 밀어 밀어 내 힘으로 밀어 하나도 안 밀렸다 밀렸잖아 이렇게 부수는 거야 초반에 다 됐어 다 됐어 힘내시바라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 이 게임 아씨 진짜 안 걸린다 뭔 게임이 시작부터 안 걸리냐 좋아 왠지 집은 절대 못 들어갈 것 같고 지금 부서지는 게 얘밖에 없으니까 얘를 부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타이어를 저쪽으로 밀어 타이어 자동차의 흔적은 좀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부서지기는 있어 부서지고는 있어 내 여의봉 내 여의봉 이 타이어에서만 내려오면 어떻게 부서질 것 같은데 충격으로 저 뒤쪽에 이쪽 이 타이어도 좋았어 이거지 내가 원한 거지 이게 야 잠깐만 여의봉아 야 템 좀 줘 템 어떻게 부수냐 망치를 찾아서 어 여기 틈이 있구만 야 창문만 보면 엿보고 싶어져 이건 또 뭐야 어 쑤구리 어 쑤구리 아 저 계단을 올라가야만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차가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어 어 왼쪽 시프트를 누르는 순간 아까도 그랬고 지금 차가 나한테 밀려오네 으이씨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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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어 어 안 움직이겠죠 동상이겠죠 그냥 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딴 거 필요없고 내 망치는 아니라 어 도대체 내 망치가 어디에 있을 거야 또 차야? 쉬프트 안 먹는데 어 어 뭐야 이거 공포 게임이야? 체중을 이용해서 이것도 쉬프트 안 되는데 근데 왜 절차는 안 움직이지? 쉬프트 쉬프트 야 부셔지라고 쉬프트 이 친구들 다 부셔졌다 이 방법으로 어 허공에 떠있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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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라는 게임이야 야 야 뭐 부술만한 도구를 줘야지 큰일이다 집 안에 있나? 다시 들어가봐 내가 왜 바닥이 깨져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의 작품이죠 어 어 2단 점프 어 한 번에 왔어 한 번에 왔어 오케이 저 뒤로 가면 뭐가 있을까 아까 여기 차에 있던 곳 첫 번째 차 보순 곳 그렇다면 집 안에 뭔가가 있을 것만 같구만 이 문이 수상한데 쉬프트 안 돼 안 돼 안 돼 얘네가 문제인가? 어 이것들 보소 야 쉬프트 안 돼 안 돼 아우씨 뭔가 좀 주먹질을 하고 싶은데 주먹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점프력은 은근 길어 자 여기 아까 첫 번째 차 움직였던 고자리 웃음 시 paperwork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얘가 안 부서지네 키가 뭐야 이거 수상하단 말이야 이게 왜 안 부서져 얘는 이것도 안 미뤄지고 허아 거참 이게 뭐야 마우스 휠 누르니까 망치 나오면 이게 뭐야 처음부터 나한테 있었던 거야 야이씨 나 이 강력한 망치 힘을 보여주마 야이씨 뭐 이리 허약해 오우 오우 약하다 마우스 휠을 누르면 위치가 바뀌어요 뭐야 이거 위아래로 까딱까딱 그치 이렇게 쳐야지 마우스 휠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마우스 우클리 오 빨딱 썼어 이 상태로 좌클릭 근데 뭐 이리 약해 야 빨딱 썼잖아 불기둥 됐잖아 불기둥 왜 이리 약해 이걸로 후려쳐야 되나 오케이 이거구만 이거구만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좌클릭 툭 툭 자 문을 여쇼 나이스 이런것도 한방 자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야야 빨딱 썼어 빨딱 쐈어 빨딱 쐈어 나이 시뻘거운 불기둥을 받아라 빠스에 어떻게 나의 파워가 어딘가 비밀템이 있을텐데 이걸 죄다 부숴야 되나 이걸 죄다 부숴야 되나 야야야 바닥 부수지 말고 야 빨딱 쓰는 힘만으로도 이게 깨져 겁나 쎄 야 이거 구조물 위치가 맘에 안들잖아 누가 인테리얼로 있다고 하래 어 아이 바닥은 미안 누가 여기다 의자를 두래 이렇게 이렇게 기둥도 위치가 맘에 안드는 이것도 부셔주고 있는 이껏 유리도 위치가 맘에 안들죠 채광이 별로구만 씨 헛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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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빨딱 세워서 으쌰 아 만족스럽나 여기도 아쌰 지금 병과 기둥과 바닥을 세 개를 동시에 부셨죠 나의 불꽁 파워 불꽁 파워 불꽁 파워 이거 암마하지 말고 마사지하지 말고 Florian 있는 이껏 있는 이껏 이렇게 소angs 올라가기 나에게는 추락세라는 게 없다 이게 뭐 목적이 있는 건가요? 다 부수다가 템을 찾아야 되는 건가? Where is my hammer? 내 망치 어딨어 망치 찾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마우스 휠을 클릭하는 순간 망치가 그냥 튀어나왔다는 거 그걸로 봤을 때 제목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냥 이유 없이 다 부수는 거야? 그냥 죄다 부셔 부수다 보면 클리어인가? 오오오 야야야야 낙대 먹고 이거를 위에서부터 부수 필요 없이 기둥만 부수면 될 거야 그럼 1층으로 가 1층으로 가 누가 나의 악기를 가로막으래 열려라 참게 나오라고 야 길터 앉는 키가 없어 앉는 키가 에이씨 여기가 1층이겠죠 자 여기서부터 죄다 부수기 이 집 자체를 내가 터도 안 남기고 부셔주면 지금 그러면은 기둥과 벽을 부수는 것보다 바닥 부수는 게 빠르지 않나 우선 기둥을 부수면은 위에가 무너지는지 꼭 확인을 좀 하고 한 번 더 안 부서진다 이거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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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부서져 왜 천장이 안 무너져 열심히 열심히 가자고 열심히 역시 남자 누가 가지 인느님껏 파워풀하게 난 남자니까 난 11일이니까 왜 안 무너지 낑겼다 홍이 떠 있는 창문 벽을 부수도 이거 지붕이 하늘에 떠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열심히 가는 거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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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것들아 이것들 박살난 게 아주 부필요하게 그 자리로 계속 갈아막고 있네요 있느니까 이것도 저 위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죠 허공에 떠 있죠 빠쎄 거의 다 부서진 것 같은데 이쪽 벽은 어떻게 물리역 확산이 이게 안 무너질 수가 있지 어떻게 안 무너질 수가 있냐고 저쪽 벽을 부숴볼까 낑겼어 오우씨 기둥 겁나 안 부서진다 안 부서진다 오케이 패스 요것도 이쪽 벽도 클리어 빨리빨리 좋아 이제 니네 철회다 니네가 보스니 부셔주고 뭐야 뭐 이리 허약해 이거 진짜 무의미하게 그냥 부수는 거야 무적이 없이 깨져라 부서지고 깨지고 너는 은파에도 부서지니 빨딱 써 빨딱 쓴 나의 불기둥 임드님껏 부서주지 아 너무 약해 너무 쉽게 죽잖아 빨딱 아이씨 빨딱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비하거라 뭐 이리 약해 얜 깨지고 야 지금 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숴놨는데 아직도 건물이 안 무너지고 있어 내가 부수고야 만다 이 집 열심히 한다 나 진짜 열심히 한다 이 무의미한 게임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박스 러러굴 이런 거는 깨지지가 않죠 이미 망가진 오브젝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고 이것도 이거 오브젝트 없는 거 쪼기랑 여기만 부수면 끝나는데 야 이 걸리적거려 빠쌤 빠쌤 아 요것도 못 부수고 이거 계단인가 저리 비켜 어 부수어진다 걸리적거려 가루가 되어버려라 아 낑겼어 망친 강한데 내 근육이 딸려 내 근력이 너무 약해서 한번 낑기면 끄내지 못해요 허공이 떠있는 채 깨지는 건 유리 소리 됐어 이제 저쪽 벽만 없으면 되네 빨리 가보자고 아씨 인디게임 이게 뭐야 나 지금 이 화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부순거야 아 어이없어